북한에서 국사 정찰위성을 개발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모든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의 자금 규모에 대해 뜨거운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누리호를 개발했을 때 사례로 봤을 때는 공시계산이 1조 9천여억 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러한 규모로 봤을 때 인건비나 경제 수준 등 북한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개발 비용을 들인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북한의 내부 실상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극심한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국가에서 주는 배급식량도 끊기면서 아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래 곡물값이 최고로 오르면서 아사자 발생수가 예년의 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서 북한 주민들은 강력범죄와 자살자도 급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리고 다양한 불법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민생고통과 불안은 거의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을 긴급히 지시했지만 말과는 다르게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내부 고통도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전쟁이여까지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세계 많은 나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핵밖에 믿을 게 없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체제 분 괴이엄 등 다양한 이유가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